12월은 일본에서 이상진역의 지진 우가사와라에서 깊이 430km의 신발 지진 그리고 진도 우이상이 3회 도리시마 군발 지진 등 12월 지진 상황이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. 2022년 1월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초승달과 보름달 부근은 큰 지진 이 많았습니다. 내년 1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. 또한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앞바다 그리고 간사이 지역 교토에서 이번에 지진이 있었습니다.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일본 지진 을 살펴보면 오키나와의 미야코지 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에 호카이 도의 히다카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거의 지진은 공통적으로 신발 지진과 이상진역이 일어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신발 지진의 이상진역이란 진앙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되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. 올해 첫 이상진역은 1월 15일에 발생한 미예현 토바의 규모 욕점이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진역이 있었 고 두 번째 이상진역은 4월 21일 나간 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관동 지역 전체로 진동이 관측된 이상진역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이상진역은 6월 20일에 호카이도 가미가와 지방 중부 에서 발생한 규모 5.4일 이상진역 이 있었고 네 번째 이상진역은 9월 3일 러시아 프로나이스크에서 발생한 이상진역이 있었습니다. 지진은 러시아의 프로나이스크 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천킬로미터 떨어 진 아우무리현에서 진동이 관측된 이상진역이었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이나 올해 2021년 후프시마 진도 6강 그리고 이번 달 에도 미야코지마에서 큰 지진 과 이상진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올해 1월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의 큰 지진과 이상진역 후에 호카이도 의 이부리에서 진도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09년 2010년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의 강진 이후에 호카이도의 우라카 앞바다 지역에서 진도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네무로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 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코릴 해구 지역에 큰 지진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. 12월 21일 일본 내각구에서 결국 이와태현 바다에서 호카이도 바다 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코릴 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.0 이상 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 을 발표한 지역에 포함되기에 큰 우려가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